이번 트럭 테러에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번 맨해튼 트럭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8명 중 5명은 30번째 고등학교 동창회를 기념으로 뉴욕으로 여행을 온 아르헨티나 관광객이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벨기에인 앤 로어 드카는 아이 3명의 어머니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존 밀러 뉴욕경찰정부 대테러부 부국장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IS가 인터넷 등에 올려놓은 공격 방법을 보고 테러를 감행, IS 추종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